알먹구지.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돈이야 벌면 돼. 돈이야 벌면 돼. 기다려봐. 일 한번 하고, 일 한번 하고, 교육 한번. 오케이, 무용 배워, 무용. 무용 중급되면 밤에 주점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아니, 일단 무용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돈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배우지, 뭐. 아, 돈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배우면 되잖아. 체력도 늘어나니까 죽은데. 오케이. 무용을 오케이. 어, 토베님 잘 부탁드립니다. 체력까지 늘어나니까 좋다, 이게. 매력도 늘어나고 체력도 늘어나니까. 오케이. 그, 뭐지? 그, 주점. 잠깐만요. 아, 떠돌이 점점. 아, 한번 봐볼까, 이쯤 돼서? 한번 볼까, 이쯤 돼서? 무의의 선생. 거의 다 왔어. 야, 거의 다 왔어. 무의의 선생.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야, 씨, 아줌마 보는 눈이 있네. 잠깐만, 이 주점을 하면은, 저기, 그게 늘어날 것 같은데. 주점을 하면 이게 늘어날 것 같애지. 매력이 늘어날 것 같애. 어, 잠깐만, 휴식. 하, 주점 좀 제대로 해라, 진짜. 야, 진짜 좀 제대로 해. 저, 매력 상승할 것 같은데. 아, 뭐야, 매력 상승 안 하네? 아, 매력 상승 안 하네, 이거. 아, 씨. 아, 휴지가 안 하냐고요? 아, 이거 뭐, 끝판, 끝판 보죠, 뭐. 큰일 났다. 뭐 하면 매력이 올라가지? 뭘 하면 매력이 올라가는 거야? 잠깐만, 뭘 하면 매력이 올라가는 거야? 무슨 일을 하면 매력이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면 매력이 올라갈까요? 휴식 한번 가보자고? 왜, 왜. 뭘 하면 매력이 올라가는 거야? 아, 미치겠네. 나? 아, 괜찮아. 안 쉬어도 돼. 아, 이런, 씨. 아, 뭘 하면 매력이 올라가는 거야? 아, 지금 부터 형 말은 나보, 내, 나 휴식하라는 게 아니고 티모 휴식 시키라는 거야. 아, 이런, 큰일 났다. 뭘 하면 매력이 올라갈까? 오케이, 오케이, 덤벼, 덤벼, 오케이. 어, 반반비자로 반갑다. 어, 덤벼, 덤벼. 뭘 어쩌면 좋아, 받아야지. 어. 반반비자로 이 새끼 이거 HP만 높다 뿐이지? 후잡대기야, 이거. 어, 가자, 가자. 자. 피하고. 얘가 전사평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후잡대기야, 이거. 나한테 공격이 안 박혀, 얘가. 점점 깡패가 돼가는 티모입니다. 점점 깡패가 돼가고 있어. 전사평가는 점점 올라가고요. 아, 이게 시끄러워. 매력 저거 교육시켜서 그냥 올려야 되나? 아, 이거 열다섯 살인데, 벌써. 벌써 열다섯 살인데, 큰일 났네. 아, 저거 밤주점 일 해보고 싶은데. 눈 내리면 동복 입어야 돼? 오케이. 동복 샀어, 샀어. 밤주점. 수학제, 오케이. 오케이, 수학제. 무술 대회 한번 나가. 무술 대회. 이번엔 진짜 한번 하자. 이 진짜 검술도 상급으로 올라갔겠다.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메쓸 알발. 어우, 깜짝이야. 아니구나. 깜짝이야. 아니타 카산드라 또 만났어. 이번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쵸? 아니타 카산드라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가자.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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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안 돼. 어우, 야. 뭐야. 한 방에 222가 달아. 미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미친, 왜 어떻게 하냐? 아아. 아, 또 줬어. 아니, 뭐 한 번을 못 이겨. 아, 진짜. 술 먹었어. 한 번을 못 이겨. 아, 씨, 빡치네. 기다려봐. 야, 전이를 올리려면 어떻게 했어, 전이가 올라가지? 전이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거야? 매력. 아, 씨, 매력도 없고 얘가. 잘못 키운 것 같아. 큰일 났다. 기다려봐. 아, 밤의 주점을 보냈어야 되는데. 게임 겁나 어렵다, 진짜. 진짜 어렵다. 미칠 것 같아. 전이를 올리는 게 중요하네. 많이 싸워놔야 돼, 저기. 그 무술대회 나가기 전에 애들이랑 많이 싸워놔야 돼. 보니까. 전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전이가. 큰일 났네. 아, 욕심부리면 안 되겠다. 아우, 뭐라,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욕심부리면 안 되겠다. 밤의 주점 생각하면 안 되겠다. 늦었어, 늦었어. 밤의 주점하기엔 너무 늦었어. 늦었어. 벽투술이나 배워야 돼, 이거. 방법이 없다. 아, 저거를 매력을 미리 올려놨으면 밤의 주점 생기는지 내가 알았나, 이거를. 근데 이거 여기 갑옷이랑 칼 있는데 갑옷이랑 칼 있는데 갑옷이랑 칼 있는데 이거 옆자리는 뭐죠? 오른쪽에? 그리고 지금 12월인데 얘 옷 안 갈아입혀도 되나? 갈아입힐까? 반지? 반지도 있어? 지금 입어야 되나? 옷 입자, 옷 입자. 또 체력 깎일러. 아, 이거 칼 상관없는 거야? 아, 반지 못 깨? 오, 한 살. 오, 한 살 또 먹었어. 아니, 선물 안 사. 선물 안 사. 선물 필요 없어. 아니, 아니, 잠깐만. 나 옷 갈아 봐야 돼. 기다려 봐. 뜨돌이 행상이? 기다려 봐. 옷 갈아입아, 잠깐만. 밤의 전당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밤의 전당 뭐지? 궁금하다. 아, 또 춤추는 거야. 아, 이런. 비싼 건 다 저런. 야, 이거 게임이 근데 교육적이지 못해. 이게 뭔 게임이 이래? 애 밤에 술집, 술집에 저기 술팔로 나가면 돈 많이 주고 이게 뭐야, 게임이? 잠깐만, 근데 애가 좀 잘하고 있어. 기다려 봐. 어, 동복. 오케이, 오케이. 동복 입고. 뭐야, 이 게임이 이상해, 이마. 아무튼. 그니까. 아니, 뭐 주점에서 흥행유도하는 것도 아닌 게 뭐 하는 거야. 무사 수행 가볼까요, 한 번? 오케이. 중급으로 갑니다, 무사 수행. 중급으로 갑시다. 음, 중급 무사 수행을 한 번 가고. 농장 일하고. 휴식 한 번 하고. 도저히 오글거리는 못 보겠다. 네, 형님. 한 번, 한 번 시작하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잠깐만, 야. 여기서 뭐 좋은 아이템 하나씩 나오나, 이렇게? 모래 구멍에 들어가지 말까, 오케이. 여기 팁을 주는구나, 이렇게. 고대 유적 출입금지. 고대 출입금지 들어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가, 바린? 젤라나? 아, 이 약하네. 뭐야? 어? 야 쾌유하는 또 뭐야 어 이렇게 또 야 돈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아래쪽으로 야 돈 벌 수 있네 이렇게 오예예 뭐 상자들이 있어 좋았어 야 여기서 돈 벌면 되겠다 여기서 돈 벌면 되겠다 아 여기서 돈 벌기 힘든가? 애들 잡아서 전의 좀 더 올리고 싶은데 아 여기 먼저 와라고? 오케이 알았어 오 용열 깍땅 이유적은 태고적부터 내가 일족의 주처가 되고 있다 인간 따위의 부정한 자들을 들여보내서는 유적이 더러워 뭐 뭐라고? 용이 타락했어 통행룡 200골드면 되는 거야? 오케이 200골드데 아 용이랑 싸울 생각은 나도 없어요 오 드래곤에잇 오 야 드래곤에잇벌 드래곤에잇벌 잠깐만 드래곤에잇벌 껴보자 오케이 돈을 주었다 3골드 아이씨 아 또 있어 오 야 오 야 오 야 싸울 기력이 없대 정말이야 인간들과 틀려 드래곤은 거짓말하지 않아 잘 보니 꽤 귀여운 아이네 시모의 모습을 유심히 봤다 뭐 받는거야 나한테? 야 야 야 저거 저거 먹게해줘 아니 야 못 먹어 이거? 아 이런 아 저거 아 그렇구나 아 매력이 높아야 받는다고? 아 매력으로 올려야겠네 처음에 드래곤 싸워 음 아 이 드래곤 허전 뭐야 드래곤 약한데 이거? 오케이 여기서 아이템 하나 더 캣 800골드 이게 끝인가 이게? 아 이게 던전들 다 탐험을 해봐야겠네 아 진작에 이거 탐험해볼걸 아 계속 만나 아 계속 만나 어 아 아 아, 개구나 오는데 싱그럽게 이거 짠 거네 좀 쉬고 일단 아이, 그만 좀 나와라 좀 아이, 나 이 자식들 진짜 아이, 뭐 돈은 돈 쌓여서 좋긴 한데 음 옆으로 간다고요? 어디? 아, 또 아래 뭐가 있나 보구나 이쪽에 뭐가 있구나 아이, 숑이 어서 와 우리 숑이 아, 이쪽에, 아, 여기 또 길이 있구나 오케이! 오, 새로운 던전 아, 나 기친데 근데 뭐야, 야 오아시스 나왔어 아이, 숑이 어서 와 형이 방송 중이야? 술 마셨어? 아, 안 되겠다 이거 겁나 만났네 아, 큰일났네 아, 종이 어서 와 아, 이거 프린세스 메이커라고? 헬파이어 이름 거창하다 아이, 대건이어서 와라 아래로 가야 된다고? 어, 오케이 오, 야 돈 230 야, 돈 많이 준다 야, 돈 많이 준다 야, 돈 많이 준다 마왕의 별장 마왕의 별장 야, 헬파이어 돈 많이 주는데? 야, 여기 돈 많이 준다 오우, 야 좋은데? 돈 벌기 딱 좋은데, 여기 얜 얼마 줄라나? 야, 310골드? 야, 여기 돈 녹아다 좀 할까요, 이거? 동물 앞에 자라고? 동물 앞에 자라고? 오케이 야, 이거 310골드나 주네 오, 돈 많이 준다 야,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었네요 어우, 좋다 행, 버릇없는 꼬마 녀석 역시 건상이 노가다 야, 얘 MP가 646이난다 이거 마법 맞으면 주... 어, 장난 아니다 마법 맞으면 간다, 나 진짜 아, 큰일났다 아아 야, 얘 뭔데? 얘 뭔데? 이 왜이렇게 세 아, 이런 씨... 근데 돈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었어 데스데스데스 스읍 그러면 기다려봐 교육을, 검투술 교육을 시키고 어, 잠깐만 검... 격투술 상급으로 올려놓자 격투술 상급으로 올립시다 오케이 갈복스님 잘 부탁드립니다 격투술 상급으로 올립시다 좋았어, 좋았어 아, 돈 많아 아직 돈 많아 격투술 계속 배우자 사는 요즘 못 믿고 저는